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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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나는 날이 올지 몰랐어 사실 빨리 끝나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막상 오늘 막찾으라고 생각하고 촬영장에 오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네 아 근데 약간 처음에 그랬어 행정 왔을 때 건너면 울 것 같았는데 약간 눈물이 이루어지고 왔는데 끝나봐야지 알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울 것 같다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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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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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보은 모자를 찾아뵙게요